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어제짱, 양시장 모두 정말 강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더 좋을 때 좋은 수익률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3프로 시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김영일 전문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계속해서 3프로 시간 적중률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추천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에이펙트 가져왔습니다. 네, 에이펙트면 최근 삼성전자 디램 개발 관련된 소식과 함께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접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관드려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펙트는 반도체 후공종 중에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업계 최고 속도인 LPDDR5X를 개발을 또 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의 반도체 AT&P 합작 공장이 내년 초에 중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현재 상태에서 6,500원, 손절가는 4,9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 6,500원, 손절 라인 4,900원 잡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LPDDR5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 있고요. 인도 공장도 내년 초에 중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후공종 테스트 업체인 에이펙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